요즘 피부가 많이 답답하시죠? 톤도 칙칙해지고 탄력도 줄어들고 피부관리 꿀팁 알려드릴게요 우선 클레드벨 물톡크림을 얼굴에 발라주세요 수분감이 가득 퍼지면서 피부가 화사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선크림 대신 물톡크림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외선까지 차단할 수 있어서 야외 촬영이 있으면 꼭 발라요 리프팅도 물톡크림이에요 가볍게 바르면 리프팅 광채 피부가 완성됩니다 제 피부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물톡크림 덕분이에요 클레드벨 물톡크림으로 피부를 아름답게 밝혀보세요 클레드벨 로지그로우 물톡크림